기원전 356년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난 알렉산드로스는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현대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명성을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정복왕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는 정복지의 기존 관습과 제도를 인정하는 용화정책을 펼쳐 헬레니즘 시대를 펼친 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름이 길어 앞으로 편의상 영어식 호칭인 알렉산더 대왕이라 부르는 점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영상은 알렉산더 대왕 시리즈 첫 번째 영상으로 우선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기 전의 약소국이었던 마케도니아의 배경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 필리포스 2세는 기원전 359년부터 약 25년간 재위했던 왕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이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아민타스 3세와 에오리디케 1세 사이의 막내 아들로 마케도니아 왕국 첫 번째 왕조인 아르기아스 왕조의 혈통이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의 맏형으로는 알렉산더 2세가 있었는데 참고로 알렉산더 대왕이라 알려진 왕은 알렉산더 3세입니다. 알렉산더 2세가 왕위를 계승할 때는 그가 너무 젊은 탓에 이 왕조를 지지 않는 부족들이 많았습니다. 북서부 방면에서는 일리리아가 침공했고 동쪽으로는 파우사니아스를 참칭하는 자가 공격했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적극적인 공격태세를 취하며 마케도니아의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해왔고 결국 알렉산더 2세의 형제들과 어머니를 생포했습니다. 이때 장남인 알렉산더 2세는 당시 스파르타를 상대로 각가지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아테네 장군 이피크라테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피크라테스로부터 도움을 받은 알렉산더 2세는 적을 물리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후 그리스 동부지방인 테살리아의 요청을 받고 테살리아 내전에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테살리아의 수도 라리사를 비롯한 몇 개의 도시를 점령한 알렉산더 2세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이들 도시의 마케도니아 군대들을 주둔시켰습니다. 당시 그리스 지역은 코린토스 전쟁 이후 스파르타의 잠시 권력이 집중되었다가 테베가 스파르타에 대항하는 데 성공하여 그리스의 패권은 테베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테베의 장군 펠로피다스는 약조를 깬 테살리아의 주둔에 있던 마케도니아 군인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결국 펠로피다스는 테살리아에서 마케도니아 인들을 몰아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아테네의 지원을 얻어 잠시 약소국에서 벗어나는 듯 했으나 그리스 세계의 주요 권력이었던 테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아울러 테베의 펠로피다스는 알렉산더 2세의 천함 포톨레마이오스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포톨레마이오스는 테베의 강대국이라는 뒷배경을 업은 채 알렉산더 2세에게 이제는 아테네와 동맹을 끊고 테베와 손을 잡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테베와 가깝게 지낸다는 증거로 알렉산더 2세의 막내 동생 필리포스 2세를 인질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알렉산더 2세는 축제 도중 포톨레마이오스의 선동으로 살해됩니다. 알렉산더 2세가 죽은 뒤 마케도니아의 왕위는 알렉산더 2세의 동생인 페르디카스 3세가 물려받았는데 당시 페르디카스 3세는 아직 청소년이었던 관계로 포톨레마이오스가 섭정으로 나서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르디카스 3세는 맏형인 알렉산더 2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가 포톨레마이오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페르디카스 3세는 복수를 실행하며 직접 왕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인질로서 테베로 잡혀간 필리포스 2세는 테베에 있는 동안 테베의 명장 에파미논다스에게 군사 및 외교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기원전 364년 필리포스 2세는 성인이 되어 마케도니아로 돌아왔습니다. 5년 후 필리포스 2세는 형이자 마케도니아 왕인 페르디카스 3세가 일리리아인들과의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페르디카스 3세는 전장에 떠나기 전 자신이 죽을 때를 대비해 후계자로 아들 아민타스 4세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아민타스 4세가 아직 갓난아기였던 만큼 섭정으로 필리포스 2세를 임명했는데 필리포스 2세는 형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난 후 섭정이 아닌 스스로 직접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필리포스 2세가 주변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조카 아민타스 4세의 왕위를 찬탈한 것은 필리포스 2세는 당시의 마케도니아가 주변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할지 모른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직전 왕이었던 페르디카스 3세가 일리리아인들에게 패전하였고 동시에 동부지역에서는 파이오니아인과 트라키아인들이 마케도니아를 약탈하고 침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 권력자리를 노리고 있던 아르기오스 2세는 아테네인들의 힘을 빌려 아테네 군대와 함께 마케도니아를 침공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왕권을 차지한 후 마케도니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노림수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외교를 활용해 파이오니아인들과 트라키아인들에게는 곡물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급한 불을 껐으며 기원전 359년에는 병사들을 집결시켜 아테네 장갑 보병들을 격파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위급한 상황이 일단락되자 필리포스 2세는 군제 기역을 서둘러 병사들을 정의화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군대의 모든 장비를 국가에서 마련해 주었는데 이제까지 지중해의 패권을 담당한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는 모든 군대의 무기는 자비로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도 아테네도 다른 도시국가들도 귀족층과 서민층, 노예층의 무기들은 각자 그 종류부터가 달랐는데 마케도니아의 군대들은 필리포스 2세의 기역으로 국가가 무기를 지원해 주면서 군대 전체가 한층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필리포스 2세가 고안한 마케도니아식 팔랑크스는 사리사라는 기인창을 고안하여 전투시 정면에서의 방어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리사는 금속 부위와 나무 자루로 구성되어 있는 무기로 행군 시에는 분리하고 전투 전에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리사를 사용하게 되면 기동력과 측면 공격이 떨어졌는데 필리포스 2세는 기병의 양질을 높여 약점을 보완시켰습니다. 특히 왕을 호위하는 해타이로이 중기병은 왕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정의 기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병력의 주요한 온천이었던 기병대와 보병대의 수는 페리포스 3세가 죽은 시점부터 필리포스 2세의 군대 지원으로 인해 20년 동안 약 2배가 늘어났으며 병사 훈련의 강도도 높이면서 군사력을 증강시켜 나갔습니다. 한편 필리포스 2세는 다르다니아 왕국의 아우다타 공주와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다르다니아 왕국은 얼마 전 페르디카스 3세를 죽인 일리리아인들로 구성된 왕국이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형의 원수라 할 수 있는 다르다니아 왕족과 결혼했던 이유는 자신이 집권 당시 마케도니아의 존재는 풍전둥화 같은 상태로 정략 결혼을 통해 더 이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권 후 바로 마케도니아의 군사력을 증강시킨 뒤 기원전 357년에 일리리아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일리리아 측에서는 7천여 명이 전사하였고 필리포스 2세는 내륙에서 권위를 확립해 갔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서부 및 남부의 국경을 장악한 필리포스 2세는 같은 해 암피폴리스를 포유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막강한 필리포스 2세의 마케도니아 부대는 암피폴리스, 연이어 포티다이아까지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크고 작은 전투마다 직접 현장에서 지위를 도맡았으며 잦은 전투 경험을 겪으면서 한쪽 눈을 잃게 되어 외모적으로는 악독한 이미지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전투관 같은 이미지로 대중매치에서 보여질 때가 많지만 고대 로마 공화정의 철학자 키키로는 필리포스가 알렉산더 대왕보다 나은 점은 친절과 인간성 면에서 더욱 유연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 시리즈 첫번째 시간으로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기초를 다진 인물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알렉산더 시리즈는 채널 내 재생 목록 세계사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